아 아 이거 앞머리가 다시 여러분 안녕 오늘은 눈치채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케아입니다. 제가 집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케아가 신제품이 이번에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제품 위주로 제가 사려고 지금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지금 체크한다고 썼는데 보이시나요? 이케아에서 살 건. 30개예요. 정말 필요한 건가? 실제로 보고 고민하고 오늘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짜 이케아 근래 한 1년 동안 영상 나왔던 걸 다 본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봤던 것밖에 없고 그게 그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제 예상 한 50만원만 나오면 정말 좋겠다. 제발 참아라. 나 자신. 제가 주방에다가 이거 달아도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만원이면 조금 비싸긴 한데 생각보다 크네? 이런 것도 있으면 좋죠. 이거 찾아왔던 건데요. 쇼룸이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거 어디다 놓으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저희 소파 옆에 강아지 여기 급식이랑 오퍼 위에다가 이런 선반이 없고서는 화분 올리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229,000원짜리 제품이 있고 화분 올릴 거니까 조금 더 저렴한 비슷한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보고선 결정을 하려고요. 근데 확실히 10만원 비싼 게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정도까지 높이가 오퍼였던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만져보니까 안에가 파여있어가지고 오퍼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리오크림 찍어놔야지. 여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약간 조금 삐걱거린다. 요즘 카드에서 크면 이런 데도 잘 있죠? 너무 귀엽다. 어? 파는데? 네. 인사에서 더 보고 온 건데 이거 원래는 제일 유명한 유아용 의자거든요? 만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거 화분에 올려놓으면 1평가 돼가지고 흰색깔도 찍어놔야지. 뭔가 찍어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야지 가지고 올 때 좋아요. 제가 요즘에 요리학원 다니잖아요. 그 요리를 만든 걸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 요게 유리가 2,500원이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뚜껑이랑 가격이 다른 건가? 이거랑 이거랑 가격이 따로예요. 충격. 이렇게 하면 4,000원. 갑자기 비싸게 느껴졌는데? 제가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식당. 연어. 이거 연어 9인은 얼마예요? 12,000원. 이케아 패밀리면 커피 통짜여가지고 통짜 커피도 받아왔어요. 미트볼 맛있어. 미트볼이 더 짭짤해졌네. 맛있다. 여러분, 이케아 오실 때는 꼭 반팔 티셔츠 입고 오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나름 신경 쓴다고. 간절기 니트 입고 왔는데 지금 이것도 더워요. 지금. 이제 가야지. 이거 사자. 이거랑 이거. 마늘 다지기. 감자칼. 뉴야 뉴. 이거 두 개다 이거. 얼마인데. 아, 두 개가 세트구나. 24,000원 너무 비싸다. 안 살래. 일시 품절이에요. 아까 이거 벤치 살려고 했던 거 색깔 마음에 드는 거 있었잖아요. 재고 처리하는데 한번 구경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봤던 그건데 약간 스크래치 상품인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야? 떼지네. 지금 40% 할인돼서 13만 7,400원이에요. 이거 사야 될 것 같아요. 으쩌. 둘, 셋, 으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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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24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못 산 것들 좀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괜찮다. 아, 맞다. 이거 볼 거 같아. 스크래치가 이게 진짜 꽤 많구나 아 이거가 DP 상품이었나? 아 이거는 조금 좋은걸 붙였다 이제 하나 닦아야지 되게 두러워요 지금 와 됐다 어우 벌써 안되겠네 꼬리꼬야겠다 꼬리꼬야죠 과연 우포가 들어갈 것인가 하나 둘 셋 제발 야아 들어갔다 여기 우포가 있어요 근데 약간 고기 안 예뻐가지고 요런걸 하나 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작게 잘 산거 같아서 기분도 없어요 수납의 기본은 세로세납이잖아요 위에다가 또 뭘 놓을 수 있으니까 집을 더 이렇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는거죠 아주 대성공인거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괜찮을까 약간 고잘 뻔 없는데 뭐지? 이상하다 이거 취소 아 이거 하려고 산건데 사실 세포도 안 예뻐요 화분은 지금 제가 올려봤는데 화분은 지금 제가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예뻐가지고 그냥 여기 가리는 용으로 생각하고 테이블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앉아도 되니까 사실 이게 벤치거든요 여기 쇼파 있는데 굳이 여기 쇼파 있는데 굳이 정신 승리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오늘 제가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만원 들고 샀는데 오이! 오이 넣으면 딱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칼갈이 전자레인지 위에다가 건강식품 올려놓을 거 그만 할다 호두야 그만 할다 이거는 하이불잔 짠! 그리고 숟가락 거울 숟가락 거울 요거는 마늘 다지기인데요 원래 다져있는 마늘 쓰긴 쓰는데 약간 배달시키면은 통마늘 같은 거 몇 개 오잖아요 그런 거 다져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사실 저 아까 들어왔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발바닥 완전 불 나는 거 같고 그랬는데 물건 갑자기 산 거 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오늘 산 물건 대략 영수증 보면 빼먹고 온 거 또 사러 가가지고 한 30만 원어치 구비를 했습니다 30만 원에 요거 여기까지 다 산 거 같아요 발뮤다 토스트기 위에다가 이렇게 손방 한번 제가 빨리 조립하러 갈게요 같이 쓰게 제가 이번에 여기 안에 뒤집어서 한번 다 정리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물티슈 존 안 쓴 화장품 존 근데 이거 좀 이따가 네임텍 같은 거 달아서 붙이면 더 구구하게 쓸 거 같아요 짜라란 짜라란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 놨어요 조미료 통이랑 요리 한번 당하는 가방 자 신상 이거 25,000원 이거 29,000원 원래 위에 선병 같은 거 보니까 4,500원 한 번 받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막 그렇게까지 그건 아닌 거 같아가지고 외로운 표정 세개 자막 아닌가 이걸 뭐 아닌가 스테개 하 조각 오 재 소 됐어 깜짝 세팅하러 가볼게요 제발 살짝 크네 짜증나 0.5mm 정도가 튀어나오거든요 똑당해 이거 써야돼 말아야돼 진짜 짜증나 와 이거 뭐야 어제 따라서 줄자가 없는 거예요 저 원래 줄자 다 맞춰보사거든요 문대중으로 샀는데 이거 안 맞을 거 같은데 역시나 안 맞네요 근데 일단 뭐 그냥 정리해야지 세팅해볼게요 건강해주려고 훗 맨울집 멀리서 보면 티 안나지 약간 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면 티 안나는 거 알죠 이런 건 괜찮죠 여러분 만약에 우와 빵만 넣는다 헉 이게 자 이제 여기다가 이런 것들도 올려놓으면 공감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공간은 더 쓸 흡수가 있는거에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일본 팬분이 한국 오시면서 다 구워주셨다고 전달해주시고 아신거거든요 단맛 롤테이 이거 봐요 너무 예뻐 이런거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진짜 크다 대박 앗 뜨거 앗 뜨거 이게 겉에 카스테라는 생각보다 평범한 맛인데 팥이 맛있는데 제가 이케아 더이상 볼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큰 원산이었어요 신제품을 미리 홈페이지에서 보고 갈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케아 가기 전에 신제품을 체크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벌써 8시에요 8시 제가 2시에 갔는데 벌써 8시에요 오늘 수고했으니까 아마 이거 먹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내 아이에게 부탁한다 화이팅 또 넘기는 거예요 이런것도 되게 좋은거라고 그랬어요 정신건강에 어제 내가 이거 다 사다 날랐는데 그 점은 니가 내일에 내가 해라